번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한 만남으로 은혜의 시간 또 귀중하게 배우는 시간들을 좀 하나하나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홍해단 TV 유튜브 북콘서트 최병랑 목사님의 신의 성품 정말로 귀한 도서 나와서 도서의 이야기 또 목사님의 이야기 사역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저희가 오예타임 설교로는 매달마다 만나고 있지만 도서가 나올 때마다 또 저희에게 오셔서 귀한 은혜를 나눠주고 있네요 어느새 세 번째 오십니다 신의 성품의 저자이신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우리 최병랑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줬다기보다는 그냥 와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부를 수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와주셔서 맞아요 제가 책 팔기 위해서 부탁을 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순전히 오라고 해서 왔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일단 우리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 마디 해주시죠 저의 가장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이무연 목사님 번개탄 TV 우리 응원하고 있는데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뭐 수많은 지금 뭐 책 나오고도 갈 때가 많지만 또 어떻겠습니까 또 친구 한번 잘못 만난 게 또 이럴 때 그럼 이무연 목사님한테 한번 걸리면 평생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일단은 요즘 뭐 근황 먼저 좀 여쭤보죠 뭐 최병랑 목사님이 바쁘신 건지 한국교회가 이제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요새는 어떤 쪽으로 어떤 사회 어떤 삶으로 좀 지금 달리고 계신지요 아 뭐 근황은 목사 근황은 항상 똑같습니다 루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주일 설교 목회 뭐 그거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제 프라이어리티로 딱 잡혀 있으니까 뭐 다른 거는 이제 플러스로 기회가 될 때마다 아는 건데 아무래도 한국에 오니까 미국에 있을 때보다는 또 요청이 많고 해서 또 외부 사역이나 뭐 여러 가지들 때문에 개인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특별히 저는 다른 사역 말고 그 월드 사역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사역이 어떤 건지 조금만 더 소개를 해주시죠 아 이 월드 사역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네 네 네 카메라 보고 해야 됩니까 목사님 보고 해야 됩니까 아 그렇죠 내가 너무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쳐다봤다 아 나 왜 이래 카메라 보고 해야지 카메라 보고 월드 사역 월드 사역 네 내가 너무 이렇게 하고 집중하고 쳐다봤구나 아 죄송합니다 저도 굳이 이러지는 않는데 제가 오늘따라 좀 실수했네 갑자기 학생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네 월드 사역 하여튼 제가 미국에서 이제 세미안 교회를 개척할 때 그 WORLD라고 해서 영어로 이제 월시핑 오이코스 리칭 아웃 라이프 기빙 디사이플링 첫 자를 따서 초대교 예루살렘 교회가 있던 예배 사역 그리고 가정에서 모였던 소그룹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 전체의 가난한 자 과부들 고아들을 살렸던 리칭 아웃 구제 사역 하루에 3천 명씩 5천 명씩 구원했던 그 라이프 기빙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했던 교회 안에 구경꾼이 아닌 일꾼과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 이 다섯 가지를 1년에 하나씩 강조하면서 계속 교회를 건강하게 셋업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도 지난 5년 동안 이 사역을 강남중앙 침례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대해서 세미나를 해달라는 요청과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담을 가지고 그 일을 작년에 50개 교회 55세 미만 단임 목사님 모시고 했고 50개 교회가 회원교회가 돼서 5년 동안 저희가 예배 소그룹 사역들을 다 도와드리고 있고 이번에 다시 2기로 또 50개 교회 교단에 상관없이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2기를 마쳤고 현재 또 50개 교회가 다 회원신청을 하셔가지고 또 이번 2기도 5년 동안 매해 50개 교회씩 늘어나는 거니까 더 바빠지겠죠 사실은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사역자들이 함께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강남중앙 침례위가 또 최백랑 목사님의 건강한 목회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계속 좋은 선한 영향력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 오신 목사님들도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게 목회하면 되게 외롭다고 그랬는데 50개 교회가 같은 사역의 꿈을 꾸고 같이 출발선에서 한다는 게 그걸 굉장히 또 힘을 얻고 피드백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또 큰 힘 아니겠습니까 월드 사역으로도 요즘 워낙 또 왕성하신데 이번에 드디어 나왔네요 오늘 신의 성컴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책의 내용 어떤 내용인지 우선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이건 제가 한국에 와서 작년에 저희 교회가 정교인 디사이플링 아까 말했던 디사이플링 모든 성도 제자되는 교회라고 하는 한 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들 교회 안에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을 셋업했지만 주일 설교 때 아무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버렸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질적으로는 회복됐지만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까지 닮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그건 외모를 닮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무현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외모가 많이 닮았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코입이나 헤어스타일 옷 스타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외모를 닮는 게 아니라 성품을 닮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의 궁극적인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랬을 때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가 된다는 건 결국 지저스 팔로우가 되는 거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다 그러면 그 성품을 어떻게 닮는가 했을 때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여기에 제가 서론에 썼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보면 질문인데 답이 길면 길다고 채찍질 해주세요 바로 멈춰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 미야마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래서 제목이 신의 성품이었고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뭘까 했을 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여덟 가지가 나와요 그 여덟 가지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이것을 여덟 가지 계단이다 그래서 부제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덟 계단 신의 성품 해서 설교했고 이게 두란노에서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나 교회 다니고 나 모태신앙이고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삶이 좀 변화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갈등과 어때요? 목사님? 목사님은 모태신앙이 아니시잖아요 아니죠 우리가 모태신앙이 아닌 친구들과 모태신앙이 바라볼 때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믿음의 모습은 좀 다른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목사님은 그럼 언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 다닌 것은 중학교 1학년이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중학교 2학년이었죠 사실은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모태신앙이었던 친구들하고 신앙 기간은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죠 중학생이면 빨리 믿은 거죠 예 빨리 믿은 거죠 목사님도 그렇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실 저희가 들은 제보로는 저희가 늘 한국교회에 김관석 목사님께서 최병랑 목사는 내가 인간 만든 거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안 될 뻔했는데 내가 최병랑 목사를 인간 만들고 사역자 만들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든 거다 여기 나오셔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어디 가시면 늘 그 말씀하시거든요 최병랑 목사님 김관석 목사님을 보고 저를 보면 김관석 목사가 저를 만들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지금 보면 덜 만들어졌잖아요 저보다 상황 자체가 더 나아야 저를 만드는데 만들은 사람이 지금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본인 어떤 목회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넓은 마음으로 참아야 되겠죠 같이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올라가는 중학교는 아니고 고등학교 때 사실은 그 친구가 제일 고마운 게 저를 이제 목사가 되도록 신학교로 도전을 하고 그런 어떤 참 좋은 친구죠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또 신학교에서 계속 믿음의 친구들과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 목사님 목사님 생각할 때 목사님은 사실은 근데 이미지가 워낙 반듯해요 지금 사실 김광선 목사님 저 뭐 이렇게 몇 명 딱 봐도 이렇게 좀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사고도 좀 치고 옛날에 좀 방황도 좀 하고 또 외모를 봐도 말투를 봐도 근데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굴곡 자체는 좀 없었던 편인 거죠 우리가 일단 20살 때부터 봤어도 저희가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없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밖에서 노는 쪽이었던 것 같고 약간 군부 쪽이나 약간 예배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그렇죠 그럼 목사님은 그런 굴곡이 있었나요? 어때요? 저는 굴곡이 있었죠 사실은 사실 우리 김광선 목사님도 많은 간증을 하고 목사님도 간증을 하고 그렇지만 저도 그 이상의 가정 형편이었고 우리 동네 가장 가난했고 부모님 뭐 일주일에 많이는 안 싸우시고 일주일에 한 7일 싸우셨고 그래도 자주 안 싸우셨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일주일에 한 8일 싸우셨나요?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일주일에 7일은 누구나 싸우는 거니까 제 상황이 이렇게 뭐 평안하거나 이렇게 굴곡이 없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좀 이렇게 굵게 굵게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니까 표가 잘 안 났던 것 같고 표를 좀 잘 안 내는 스타일이죠 저도 이제 군대도 특수부대 가서 거기에서도 굉장히 사실 고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은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광선 목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는 딱 앞에 서면 좀 힘들어 보이는구나 좀 여러 일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말투와 간증과 내용들이 우리 좀 재미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시작부터 목회로 그러니까 뭐 친구니까 편하게 말하면 번개타 분위기를 모르겠네 얘기해줘봐요 아니 진짜로 찰랑찰랑한 물은 이렇게 막 잘 보이고 이제 굵은 물은 이렇게 저는 보이지 않게 뭔가는 있었지만 죄송합니다 잊어주십시오 이거 농담 우리끼리 하는 농담 얘기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둘이니까 우리는 막 즐겁게 달리는데 뭔 일이 있어도 티를 안 냈어요 옛날부터 티를 안 냈어요 안 낸 게 아니라 안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시골에서 굉장히 고생했는데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야 너는 도시놈 같다 시골놈 같지 않다 오 맞아 맞아 저는 군대 가가지고도 정말 특공대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다들 저는 고생을 하는데 고참들이 야 너는 장교 같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목회를 또 시작하고 미국에서 했을 때도 세미안으로 바로 그냥 거기 내가 보기엔 시작부터 그렇게 자립하고 시작부터 그랬다는 걸 알고 있고 아닙니다 전혀 한국에 오셨는데도 오시자마자 그냥 평남인 거고 정말 굴곡 없이 같다라는 많은 사람들도 생각이 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전혀 아니죠 이무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간증을 하나도 안 들으신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최병랑 목사님 사실 그게 은행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게 없다는 이미지인 거죠 그게 힘든 줄 모르고 지나가요 지나고 그런 얘기들을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와 대단히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걸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나갈 때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티를 내지 않고 올라가는 어찌 보면 저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신의 성품인데 계단으로 하셨잖아요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는 그런데 사실 계단이란 게 가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계단이 아니라 한 층씩 올라가는 좀 높은 계단이 아니었을까 첫 번째가 믿음의 계단이잖아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때 나는 믿음의 계단이 가장 많이 올라간 것 같다 이때 믿음이 가장 좋아진 것 같다 언제쯤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러려면 신의 성품에 대한 이 메커니즘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할 때 일단 성품을 담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전제가 되는 첫 번째 계단이 뭐냐면 믿음의 계단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자녀로 회복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여덟 가지 성품이 진짜 하나하나 하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최종적인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이 마지막 성품도 사랑이거든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계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계단은 당연히 믿음의 계단이 되어야 되겠죠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믿음의 계단이었고 이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누군가에게 이 믿음을 전해줘야 되니까 그냥 우악스럽게 믿습니까? 믿어야 돼 이렇게 강요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덕스러운 삶의 포장지에 믿음을 담아서 전해야 아 저 사람 말은 신뢰가 돼 저 사람 참 덕스러운 사람이니까 거짓말 안 해 우리 안에 이 뜨거운 믿음이 덕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져서 전달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는 덕인 거예요 그리고 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덕스러워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당신 보니까 나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당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 당신이 믿는 게 뭐요?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굉장히 훌륭한 덕스러운 인품만 있는데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그것을 내가 아는 정보도 못 주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도 못하면은 그건 덕스러운 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덕에 지식을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확한 지식 보금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지식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사람에게 보금을 덕이라는 포장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게 지식을 전해야 되는데 또 지식을 전하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지잖아요 그런 것도 몰라 그런 것도 몰라 이렇게 하니까 지식은 반드시 뭐와 동행이 돼야 되냐면 그 다음 단계가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계단이 절제의 계단이고 사람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또는 어떤 내가 과소비 이런 걸 다 포함했지만 성품적으로 봤을 때에 분노할 수 있는 상태를 절제하는 셀프 컨트롤인데 그거는 한 번 두 번은 하게 되면은 그건 절제라고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절제가 계속되는 힘이 인내거든요 그래서 절제다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인내의 모습하고 이따 다시 물어보시면 죽어 다시 가겠지만 그 인내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참 화내야 될 때 화 안 내고 그런 계속적으로 인내하는 모습과 그리고 경건한 모습이 또 외부로 볼 때 비슷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닮은 경건으로 나아가는 거 그 다음이 경건이고 사람이 이제 경건하면 우리 목사님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진짜 경건한 사람 옆에 있으면 다 불편해요 교회에서 제일 경건한 장노님이 제일 무섭잖아요 혼자 그렇죠?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하니까 경건이 나의 경건이 형제를 죽이는 어떤 무기가 될 수 있고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성품은 형제 우애의 성품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 우애인 거고 형제 우애 브라더후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가 이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인 사랑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이 여덟 가지가 여덟 개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게 한 번에 그냥 몇 계단을 올라갈 수는 없는 거네요 못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가다가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가다 넘어지고 주로 올라가다가 그냥 딱 멈춰서는 그 계단이 있지 않을까 사실 저희는 다음 세대를 주로 만나다 보니까 사실 이거 여덟 개단 다 보면 그중에 첫 번째 믿음의 계단이 제일 쉬운데 제일 어려운 맞아요 특별히 다음 세대는 여기서 늘 많이 늘 멈추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지고 믿어질 것 같은데 안 믿어지는 저희는 이제 다음 세대 사양만 3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늘 이 믿음의 계단 앞에서 우리는 좀 많이 올리고 또 올리고 올라가 이걸 지금 싸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른 목회도 또 해보시잖아요 어른들은 좀 어떤 계단에서 주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장 목회에서 봤을 땐 사실은 이 모든 계단들이 다 어렵지만 하나 마스터 했다고 그 다음 안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니라 평생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콘서트 할 때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건 평생 우리가 계속 이 계단을 미끄러져도 올라가고 미끄러져도 올라가고 미끄러져도 뭐 누군가는 인내에서 자꾸 미끄러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형제 우애에서 자꾸 미끄러질 수도 있고 자기마다 약점이 있을 텐데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물으실 때에 이렇게는 안 물으신다고요 너 계단 다 올랐냐 이렇게는 안 물으실 것 같고 너 최선을 다했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고 너 100번 미끄러져도 너 다시 101번째 올랐냐 너 200번 미끄러졌는데 201번째 올랐냐 주님은 우리의 노력과 방향을 보는 것이지 몇 번째 계단을 마스터했나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도 믿음의 계단이 믿음이 내적으로 나오는 확신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거나 죄에 대해서 자기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누가 훔쳐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이 없다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건데 제가 믿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믿음은 어떤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향이 믿음인 것 같아요 방향 그러니까 내가 죄에 넘어지고 내가 또 실수를 하고 성경에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약해서 또 해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계단을 오르는 방향만 내가 엇나가지 않는다면 믿음은 열 번 미끄러져도 그러니까 저는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침판이 있잖아요 나침판 나침판이 항상 북쪽을 향해 있잖아요 빨간지침이 북쪽을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북극성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의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방향인 거고 나침판은 아무리 물에 넣고 불에 넣고 땅에 파묻어도 그 지침은 항상 북쪽을 향해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방향 나를 바라보거나 우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방향인 예수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백 번 넘어져도 그리고 이제 나침판 자세히 보면 북쪽을 향해 있지만 지침은 항상 떨리거든요 항상 떨리면서 북극을 계속 찾고 있어요 멀리서 보면 방향은 예수 방향인데 그 믿음은 계속 오늘도 치열하게 내 환경과 감정을 싸우면서 그래도 이 지침을 지켜내는 거 방향과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론은 어떤 데 앞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어린아이부터 사실은 목해자 어른들 어르신들까지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의 싸움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일단 어떤 책을 저희가 읽으면 요리책을 읽으면 우리가 요리를 해보는 거잖아요 컴퓨터 책을 읽으면 컴퓨터를 한번 해보는 거고 그럼 이 씬의 성품을 우리가 만났어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대가 만났으면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적용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적용은 저자가 원고를 쓰고 원고를 설교하고 원고를 정리하면서 가장 많이 좀 체험을 해볼 텐데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방향성으로 믿음의 계단 올라갔어요 이제 그 다음이 바로 그 다음에 덕을 더해야 되는 만약에 여기서 실전편 좀 살짝 가르쳐준다면 믿음의 덕을 쌓는 훈련 혹시 어떤 훈련을 조금 여기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기는 해요 우리가 흔히 믿음과 덕이라고 하는 게 믿음은 이제 우리가 컨텐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아는 믿음의 내용이지만 덕은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실어 나르는 포장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포장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덕스러운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흘러나가는 것인가 했을 때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제일 포장지 중에 중요한 포장지는 언어인 것 같아요 말 우리 목사님도 자주 책에 언어의 습관들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드러나는 말 예수를 높이는 말 자기를 낮추는 말 상대를 높이는 말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말하자면 여기 덕이라고 하는 게 베리투스라고 그러는데 베리투스 이게 영어로 볼추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착하게 사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전체적으로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다 이렇게 통합되어진 엑셀런스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건데 저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실어 나르는 통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 중에 실전편은 말에 대한 덕스러운 말을 하는 훈련들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런 건 이제 가정에서 같이 실천편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제가 대학교 시절부터 목사님하고 쭉 같이 보면서 친구로 또 같이 살아오는 목계사역자로 보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없는 것처럼 말도 항상 동일한 언어였던 것 같고 얼굴도 일부러 그 보톡스를 맞았나 그때 얼굴이 지금 얼굴이죠 보톡스를 맞았나 그때 얼굴이 너무 일찍 돼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좀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피곤하고 화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늘 편안한 얼굴인 거예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보여지는 모든 포장들이 신뢰가 가고 더 믿음이 가는 그런 목사님도 안 편했던 적 없어요 항상 즐거운 얼굴이었어요 이상하게 즐겁기는 진짜 즐거운 거 같아요 맞아요 피곤한 얼굴이긴 했는데 피곤한데 즐거운 늘 사역자 청소년 사역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늘 학교 쉬러 오셨거든요 이분은 이분은 학교 공부하러 오신 게 아니라 쉬러 오셨어요 강의실 들어오면 아 나 너무 피곤해 주말에 그냥 어디 어디 했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사실은 믿음으로 변함없고 한결같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피곤한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변함없는 성품을 가졌네 변함없는 성품이야 회 목사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 한마디로 부정적인 말을 별로 잘 안 하시죠 부정적인 말은 거의 안 하죠 부정적인 말은 거의 안 하죠 화가 나도 그 화를 그대로 쏟아내는 말을 잘 안 하시고 뭐 목사님이 본대로 우리는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덕에 계단 올라가는 거 사실은 많은 사역자들과 다음 세대가 이 계단을 진짜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올라가고 딴 거 막 올라가서 성공해봤자 여기서 무너지는 말을 덕스럽게 어떻게 하냐 질문 최근에 저도 받았거든요 말의 덕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덕스럽게 말을 하냐 그러길래 제가 좀 드린 팁이라면 팁이나 이게 뭐냐면 성경에 근거하지만 말의 실수가 없고 말의 덕을 세우려면 첫 번째 말을 적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을 적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말을 적게 하고 두 번째 말을 한 템포 쉬어서 하고 말을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막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면 안 되니까 성경에 보면 너 혀에 재갈을 물리라 그랬고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bite your tongue입니다 그러니까 혀를 물어라 이거거든요 누군가랑 이야기할 때 입안에서 혀를 꾹 물고 있으면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런 습관으로 혀에 자기 스스로 재갈을 물려서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는 훈련 그리고는 바로 말을 할 때 한 번 더 한 템포 쉬어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도 말의 실수를 줄이고 말의 덕을 그러니까 좋은 말 하려고 훈련을 많이 하기보다 왜냐하면 좋은 말 한마디의 실수로 실수 때문에 좋은 말 백마디 해야 겨우 메이크업 되는 거니까 차라리 한 번 실수를 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좀 그런 적게 말을 하고 한 템포 느리게 말을 하고 그것도 똑같이 이런 말 있잖아요 리더십에도 밤에 쓴 문자나 이메일은 아침에 보내라 밤에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되어 있기도 하고 피곤하다 보면 글이 부정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누가 받았던 걸 바로 대면할 때 피곤과 부정적인 감정이 그래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딱 보내려고 하다가 내일 아침에 보내자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그걸 보면 그럼 또 달라지네 와 어젯밤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침 감정 다르고 저녁 감정 다르거든요 항상 아침에는 열 번 밤에 써놓은 거 아침에 보낼 건 한 건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 수정학은 안 보내도 되는 거 그것도 한 템포 쉬는 거거든요 언어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하면 실수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나는 왜 이제 이 말에 할 말이 없는 게 왜 자주 들었단 말이지 아 내가 들으면서 우리 아내도 학교 후배다 보니까 기과에서 그걸 가르쳤나? 그 기과에서 가르쳐 당신은 말이 너무 많아 기빠질어요 목사님 나도 분명히 학교에서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나는 왜 그걸 못 들었지? 못 들었지 주무셨으니까 당신은 너무 말이 많아 주무시러 오셨잖아요 학교에 싫어 당신은 말이 너무 빨라 말을 줄여 말을 줄여 사실은 다 똑같아요 우리도 목사하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일이지만 그때마다 한 번씩 말을 줄이고 말을 한 템포 근데 아까 거 너무 좋네요 밤에 써놓은 글을 그 다음날 보내는 거 너무 빨리 움직이지 않는 거 요즘은 그냥 화나면 그냥 순식간에 올리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그 한 번 올린 것 때문에 몇십 년이 사라지는 경우가 정말 있거든요 그럴 땐 잠깐 멈춰라 잠깐 멈추는 아침에 눈 뜨고 새벽 기도하고 보면 다 지울 내용이에요 아 진짜 그런 덕의 계단을 올라가서 그 다음 다시 써야 될 건 지식의 계단 알아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방송을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주로 산행사역자 다음 세대 학사 전사님 신학생들 주로 많이 봐요 목사님 일단 학교 다닐 때 20대부터 30대 지식의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 또 팁 하나 주신다면 어떤 노력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더 지식은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아브라함 해설 요수와 유대인 라삐가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설교자의 설교는 서재에서 준비되고 광장에서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의 덕스러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성경만 봐서 나오는 내용을 전하는 도서관에서 나온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 광장에서 살아가는 현장에서 나온 언어들을 현장에서 나오는 또 내가 현장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성경에 계신 예수님과 삶의 현장에 계신 예수님 저는 우리가 전달을 할 때에 내가 성경만 보고 아는 예수님을 덕스러운 삶에 그 지식만 전해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우리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지성을 자극시킬 수는 있어도 파토스인 감성을 자극을 못 시키잖아요 그럼 이건 내가 삶에서 맛보아 알고 경험했던 광장과 현장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성과 감성을 다 전달했을 때 이 에토스가 뭐냐면 윤리 그들이 삶에 반응하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결정, 의지적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의가 이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우리 청소년들이나 대학생 때 첫째 성경 속에서 나오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이건 교과서니까 그리고 이것을 현장에서 다시 맛보하는 경험해진 그래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야고보소 강의를 할 때 했던 말 중에도 하나인데 성경의 밑줄을 긋지 말고 삶의 밑줄을 그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가지고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르잖아요 이 안에 있는 성경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고 그걸 내 삶으로 살아내어서 책과 내 삶에 같이 만난 예수를 전하면 그들이 공감하고 서재와 광장의 지식을 함께 배워가는데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 현장 학교나 이런 데 주로 어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다음 세대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서재에서만 공부하신 서재의 지식이 탁월하신 분들이 꼭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탁월하게 공부하고 서재에서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은 다시는 부르지 마 다시는 나를 부르지 마 여기는 나하고 맞지 않아 다시는 부르지 마 그리고 가셔서 다시는 안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 광장에서 이미 아이들을 배우고 움직이고 하신 분들은 청년을 만나도 다음 세대를 만나도 성로를 만나도 광장이 굉장히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김우현 목사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최병랑 목사님이나 김관순 목사님 강원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또 옆에 있어야 돼 주로 서재에 탁월한 분들과 제가 계속 들으면 지금도 사실은 들으면 와 삶의 밑줄을 쳐라 이런 건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그런 거 왜냐면 청소년들한테 그런 말 하면 전혀 이해를 못해 우리는 왜냐면 삶의 밑줄을 칠 시간이 없거든 그쪽은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같이 배우는 그래서 같이 배워가는 지식은 혼자 할 수 없는 거네요 진짜 광장에도 나가고 서재에서도 파고들면서 그거를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 신학생들이 좀 같이 배워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광장에서도 배우고 서재도 배우고 이런 걸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신만의 그 다음 계단이 좀 어려운 계단이에요 절제가 아무리 애를 쓰려고 해도 나와의 끊임없는 싸움에 안 되는 것들에 있잖아요 요즘은 사실은 저는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가장 어려운 계단이 뭐였을 때가 4번이었던 것 같아요 절제 계단이 요즘 세대는 가장 많이 어려운 게 절제가 안 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목삼이 보실 때 요즘 다음 세대 요즘 성료들 어떤 어려움에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절제가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절제도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절제해야 될 내용들도 바뀌는 것 같아요 워낙 달라지죠 옛날에는 어떤 부분인 것 같고 성품적으로 볼 것 같으면 쉽게 화내는 거 급하게 말하는 거 손이 먼저 올라가는 거 이런 데서부터 생활의 습관으로 볼 것 같으면 과식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오래 자는 거 뭐죠 하여튼 그렇게 너무 많이 자는 거 아니면 과소비하는 거에서부터 요즘 이제 청소년 때 우리 때는 전혀 없었던 것 월요일 적은 우리가 이제 텔레비 빨리 꺼 이 얘기 제일 많이 들었는데 텔레비전의 한계는 우리가 텔레비 앞에 가야 앉아 있는 동안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는 핸드폰이 우리 주머니에서 따라다니니까 또 새로운 어떤 절제해야 되는 대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앞으로 또 핸드폰에 대한 절제력을 생겼다고 해도 새로운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게 등장하면 금방 거기에 또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절제하기 위해 가지고 핸드폰을 뺏는다고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절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서 성품을 다 바꾸어 낸다고도 힘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거 그런 게 같아요 너 이거 하지마 라고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부모 교육에 있어서도 이게 정말 이 아이에게 해로운 건데 자꾸 그걸 하고 있으면 더 나은 걸 손에 쥐어주고 뺏는 거잖아 그렇죠 더 나은 걸 손에 쥐어주고 하면 그 아이가 어? 하고는 이걸 보면서 이거 뺏긴 줄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그 구원의 즐거움과 내 안에 충만해지면 이 절제하지 못하는 과소비 뭐 이렇게 과식 이런 것들도 결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지면 사실 무엇에 대한 굉장한 어떤 집착이 줄어들기 때문에 절제해야지라는 어떤 방법으로 절제를 택하지 말고 내 안에 더 나은 것이 많이 채워져서 거기에 대한 집착이 좀 줄어들면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그래서 내 안에 좋은 것으로 채우면 허전한 것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마음의 공간의 함량은 똑같은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내 안으로는 그걸 채우면서도 내가 절제해야지라는 각오만으로는 안 되니까 안 되죠 자기 장치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음란 동영상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중독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고 나면은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뭐 한 일주일은 차만 해 근데 일주일 지나면은 총량의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온갖 머릿속에 합리화를 해가지고 또 또 이제 보게 되면서 또 괴로워하고 이게 반복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괴감이나 실망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 너는 언제든지 죄가 오면 무너지게 돼 있어라고 하는 또 그 틈에서 속삭이는 사탄의 어떤 참소 그게 악순환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안 봐야지 안 봐야지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컴퓨터의 검색이나 어떤 그것 방문했던 거를 자기 가장 친한 친구한테 그 패스월드 비밀번호를 다 공개한 거예요 너 일주일에 한 번씩 내 거 다 이거 봐달라 그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해서 자기 절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인 힘 가지고 버티기는 힘드니까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절제할 수 있는 거 나중에 이제 그게 치워지면은 모든 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극약 처방을 한 거죠 그런 사람은 그런 방법으로 자기가 절제할 수 없는 특별히 그런 부분들 쉽게 화를 낸다든지 화를 낼 때 화를 내려고 할 때 보통 심리학에서도 많이 하는 게 그 자리에 서서 열 번을 세라 카운터 다운을 하라 이것도 자기 절제고 자기 장치거든요 나름대로 자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생각해 보면 또 이런 말을 들으면은 우리 애들이 절제를 못해 우리 남편이 절제해 누가 말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자신도 우리도 절제를 못하는 부분들 근데 아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하고 친구를 위해서는 친구가 필요하고 저는 목사님 아까 했던 그 월드 사역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계단이 아닐까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도 절제를 못하는 것 중에 사역자들은 뭐가 있냐면 걱정이 절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거 잘 되고 있는 건가 이런 걱정의 절제가 안 될 때 누군가가 같이 건강한 자리로 나와서 건강하게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걱정을 뺏어버리고 오히려 미래의 희망적인 또 세계적인 소망적인 마음을 나눌 때 절제는 또 사라지지 않을까 맞아요 절제의 계단은 절대 혼자 올라갈 수 없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 동요의 계단이 아닐까 내 삶의 더 나은 가치가 내 가슴을 뛰게 하면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걸 놓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방법이 중요한 거죠 왜냐면 저 월드 사역 갔다 왔던 선후배 목회자들 중에 저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갔다 오면 왠지 모르게 해보고 싶다는 거야 맞아요 맞다 해보자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 저희 방송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혼자 있으면 힘들어요 혼자 있으면 아이고 어떻게 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할 수 있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누군가가 와서 같이 힘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면 아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맞아요 자 절제의 계단은 다시 말하지만 혼자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함께 이 계단 올라갈 때 안 좋았던 것들 뺏고 좋았던 것들을 보며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다음이 바로 인내하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쉽게 안 바뀌는 거죠 왜냐면 어떤 은혜를 바꿔도 우리 다음 세대가 늘 그러거든요 수련에 가서 은혜 받으면 일단 마지막 날 결정을 해요 세계열방 내가 바꾼다 일단 마지막 날 기도와 결단은 일단 나라 정도는 순식간에 바꾸고 나라는 첫날 바꾸고 세계열방 정도는 내가 바꾼다는 거야 그런데 아이들이 수련에 갔다 오면 3일 정도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참아내는 게 쉽지 않으니까 목사님은 그럴 때 없어요 목사님도 사육하다가 옛날에 청소년 때 분명히 은혜 받아서 갔는데 잘 안 될 때 그럴 때 있으셨어요 똑같아요 저도 뭐 안 되고 제자리 걸음하고 저는 그래서 목사님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아이들이 수련에 갔다 와서 3일 후에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도 저는 그 3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일 동안 제정신 차리고 있는 게 어디예요 수련회 한 번 하고 3일 동안 각오를 했다 저는 굉장히 크게 보거든요 너는 똑같이 돌아간 게 아니에요 3일이라고 하는 멋진 시간을 보내고 똑같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좋은 3일의 멋진 추억들이 자기 머릿속에 있으면 그걸 나중에 추구하게 되고 그 시간들이 4일, 5일 되는 거지 우린 자꾸 제자리를 돌아갔다고 야단을 지내는데 그 수련회 갔다 오니까 3일이라도 노력해보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구하고 있느냐 계속 그렇게 살려고 네가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거 다시 제자리를 돌아와도 내년에 그러면 갔다 오면 3일 지나면 똑같은데 하고 수련회 안 가는 것보다 또 가서 3일을 또 살아보는 게 수련회 맞추고 3일을 또 살아내는 거 저는 그것만 해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속담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한 말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조금 의미를 바꿔줘야 돼 작심삼일을 넌 작심삼일밖에 못하냐라고 혼내를 내는데 작심삼일을 했다는 게 어디야 작심삼일을 100번 하면 1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작심삼일한 아이를 응원해주고 사실 인내의 계단은 그의 인내가 아니라 우리의 인내가 되는 거네요 아이가 인내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3일이라도 변한 게 어디야 그럼요 하루라도 변하는 걸 이거를 같이 참아줘야 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지금 똑같은 내 새끼를 자주 보는데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상담하는데 영상을 보면 다 부모 문제더라고요 아이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 개 대통령 강영욱 씨도 그렇잖아요 개는 문제없다 그래요 항상 주인이 잘못하니까 개가 그렇게 되고 강영욱 마스터의 10분만 지내버려도 개는 문제행동을 꽂히더라고요 사실은 많은 한국교회 어머니들이 수능시험 전에 한 달 동안 다니엘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주구장창 다니엘 솔로몬 에스더 아무튼 다 기도회를 나왔더라고요 수능 때문에 근데 그렇게 기도해놓고 수능날 깨닫잖아요 우리 아이 성적이 안 오르면 엄마들의 기도는 그대로 사라지는 왜냐면 성적이 결과인 줄 알고 근데 기도했으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지 아이의 성적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것 때문에 20일 기도해놓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그럼요 그거는 10년 후에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건데 수능 성적으로 열매가 내 기도의 승패가 달라지는 건 아닐까 그렇게 가치를 두니까 응답을 못 받은 것밖에 안 되는데 인내는 기도한 사람이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끄덕이야 그래서 저는 인내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절제는 어떤 순간에 갑자기 힘을 발휘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절제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사고 싶은데 안 샀다 화내고 싶은데 화 안 냈다 근데 인내는 이제 뭐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내는 절제와 어떻게 다르냐 절제를 계속 해내는 힘이다 그랬어요 절제를 계속 할 수 있는 힘 계속 할 수 있는 힘 그게 인내고 절제는 어느 정도 한 번 두 번 세 번의 단발적인 거라면 인내는 그러한 것들이 습관화되어져서 계속하는 힘 그리고 인내는 뭐냐면 도저히 못 참을 때 한 번 더 참는 힘 이런 것들이 이제 인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절제는 내가 막 밤 12시에 라면 끓여 먹고 싶은데 참았다 이건 절제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어떻게 해도 밤 12시 넘어서는 라면을 끓여 먹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놓고 그걸 계속 계속 지켜나가다 보면 이제 그 시간대에 어떤 내 위나 몸이 조정이 되어져서 그런 유혹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절제만으로가 아니라 어떤 인내로까지 가기 위해서 자기 약속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자꾸 해서 우리가 인내도 변하지 않는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건데 뭐든지 제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습관이 대한 책이 있잖아요 일단 습관이 든 건 힘든 게 없어요 뭐든지 습관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하고 있으니까 24시간 코 파는 사람이 습관이면 코 파는 게 힘들지 않거든요 뭐가 힘들겠어요 뭐든지 습관이 되면 그러니까 절제를 계속하는 습관이 되어 있으면 인내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근데 정말 그게 딱 가지만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 한 번 더 참는 거 한 번 더 참는 거 거기까지 가는 거 공부도 운동도 사역도 모든 것들도 한 번 더 참고 갈 수 있는 것까지 보통 우리가 절제해서 무너져버리는 게 뭐냐면 절제하고 절제하다가 나중에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더는 못 참아 할 때 거기서 무너져버리는 거거든 내가 참았으니까 나에게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너 참을 만큼 참았어 이번쯤은 화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한 번쯤은 너 이거 해도 돼 라고 자기에게 허락을 해줄 때 아니야 그리고 그래도 이것까지 한 번 더 참아보자 할 때 인내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지금 앞에 있는 분도 계속 받아줬고 있고 댓글에서도 계속 필기하면서 보고 있다고 필기하지 마시고 이 책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필기하지 마시고 신의 성품을 사시면 일단 정확하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정말로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그 신까지 가는 이건 정말 부모와 자녀들 동일하게 가야 되는 올라가야 되는 계단의 성품이네요 이건 진짜 이렇게 계단을 쭉쭉쭉 올라갑니다 이거 진짜 죽을 만큼 힘든 걸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한 권의 책으로 보니까 쑥 읽는 것 같지만 이게 50년의 믿음의 삶의 열매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인내 거기까지 올라간 게 대단한데 여기에 이제 경건이라는 계단을 또 한 번 올라갑니다 경건은 또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내 삶의 내 믿음의 경건의 훈련 어떤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돼야 될까요 경건은 이제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종류가 나오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의 모양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만약에 한다면 훨씬 쉬운 건 모양을 만드는 거죠 기도하는 모습 웃는 모습 성경 끼고 다니는 모습 드레스업 해서 이렇게 말끔하게 다니는 그런 목사님이 저한테 아까 좋게 말씀해 주셨던 경건의 모양들이잖아요 그렇죠 굳이 그건 아닌데 아무튼 그랬어요 스무살 때부터 우리 학교 단임 목사님 같았어요 우리 학교 단임 목사님 같았고 우리는 전부 저보고 신학과라 그랬죠 기독교 교육학과 한데도 저보고 신학과 단임 목사님 같았어 그때도 신학과 학생이 왜 자꾸 기과에 와 있냐고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저는 피영민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넌 왜 이 학교를 왔느냐 갑자기 피영민 교수님이 갑자기 저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자네는 어쩌다 이 학교를 왔느냐고 그래가지고 물론 그때 제가 공무실을 신고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건 있었지만 학교 쉬러 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런 모양 그런데 그런 모양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모양은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사람이 그 모양만 만들어내어도 사람들이 속으니까 그냥 그 만드는 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만들어진 것은 쉽게 들통이 나거든요 갑자기 방심하는 사이에 안경건한 게 나오잖아요 만들어낸 것들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경건의 모양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 모양도 안 나오니까 노력해야 되지만 그건 견지를 하되 실제적으로 공장이 잘 돌아가야 되니까 이 안에 경건의 능력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능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에 흘러나오면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추어지는 것 성경에서는 경건의 능력만 갖추어라고도 말 안 했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어라고 하지도 않았고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고 해서 두 개를 다 갖춰야 되는 거죠 속사람도 건강해야 되고 그 사람도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모양은 하루 만에 훈련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너 교육할 때 이렇게 하고 사람 대할 때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이 속사람의 경건이 정말 우리가 능력을 갖추려면 이거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그게 말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니까 하나님께 접속되어져 있어서 매일 새벽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 다시 한 번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이 메디테이션인데 메디테이션이 이제 메드슨이잖아요 약 내 안에 체질을 바꾸고 하는 그런 긴 어떤 훈련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군대 가면 늘 처음에 배웠던 말이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하거든요 경건의 훈련은 전투처럼 실전처럼 매일매일을 모양만 만들지 말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네요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러면서 계속 만들어 갈 수는 있지만 그 능력을 실전에 적용하지 않으면 어쩌면 모양과 능력의 훈련이 불균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그 훈련의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이거 어렵네요 사실 경건의 모습은 어렵죠 계속 미끄러지는 거죠 왜냐하면 모양만 가르쳐주는 데는 좀 워낙 많이 있어서 모양은 금방 배울 수 있는데 그 경건의 능력까지 가는 거를 요새는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요새는 그렇죠 경건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이 책에도 나오는 것처럼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키우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야기했던 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는 거 사실 경건은 빌라이블스도 이런 말 했거든요 경건이 뭐냐고 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의 모습이다 그랬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남들이 볼 때 보여지는 모습이고 경건의 능력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상태가 경건의 모양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니가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니 혼자 있어도 하지 않아야 그게 경건의 모양도 능력도 갖춘 거고 그러면 어떻게 사람 있고 없고가 인간인지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사람 앞에 하지 않는 걸 혼자 있어도 하지 않고 하는 그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했을 때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처럼 코람데오 나는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는 게 경건의 능력자인 거고 그게 이제 키에르 케고르가 말했던 신 앞에 단독자로 서라 라고 했던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우리 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거니까 정말로 그래서 그냥 훈련으로 되지 않고 목숨건 훈련을 해야지만 그래서 이제 그 경건이 요셉 같은 경우가 어떤 상황에서도 경건이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노예로 팔려가도 그리고 성범죄자로 오해를 받아도 감옥으로 들어가도 아니면 형통을 해도 고난도 그를 못 무너뜨렸고 형통도 그를 못 무너뜨렸죠 왜냐하면 그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혼자 있을 때도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한 계단 한 계단을 먼저 올라가지 않으면 그런 고난 앞에서 그냥 있었던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계단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에서 다음 단계는 경건으로 못 가요 네 바로 못 가는 거죠 네 못 가요 그러니까 이 계단을 하나하나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되는 줄 알고 했는데 결국은 내 모습 앞에서 또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그 당사자도 문제지만 그를 바라보는 사람도 그걸 요구해버리거든요 너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거기까지 가는 데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그럼요 그럴 때는 이렇게 외쳐요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살아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 믿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나마 예수 믿으니까 안 믿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못했어요 이래야 돼요 너 목사인데 왜 그래 그러면 목사니까 그나마 이 정도 하는 거야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썩어서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나마 덜 썩은 거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그럼요 또 인정할 건 인정하지만 또 노력할 건 노화라고 하고 그렇죠 경건의 그런 훈련 자 이제 두 개 남은데 그러면서 그 경건의 훈련을 삶으로 적용하는데 그 적용 중에 가장 좋은 게 우회의 계단 이거는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이 삶에서 적용을 해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부담스럽고 무서웠던 분이 제일 경건한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경건한 사람 옆에 가면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 같고 야단도 안 치는데 야단 맞을 것 같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은 경건하다 하나님께 속한 단어가 아니에요 경건은 하나님 보고 경건하다 이 말 안 쓰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의 어떤 거룩에 다른 이름이 경건인데 근데 그 옆에 있으면 막 부담스럽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느끼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 옆에서 내 죄가 드러나니까 나도 좀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거는 경건이 내게 타인의 경건이 내게 주는 유익인데 우리 한국에서 보면 경건한 분이 경건을 무기로 삼을 때가 많아요 너 왜 새벽에 왔나 봐 너 뭐 교회 와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그분이 경건하니까 큰 소리를 치시는 경우가 많아서 내 스스로 누군가의 경건 때문에 나를 돌아보는 건 좋은데 소위 경건한 분이 남에게 굉장히 위협적일 때가 있어요 경건을 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외로울 수가 있고 경건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있고 경건한 사람은 폭력적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경건을 내 안에 장착을 시켰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입어야 할 옷은 형제의 우애예요 우애가 있어야죠 사랑하는 마음 아직까지 믿음이 약하니까 노력하고 있는데 저 정도니까 좀 더 기다려주고 이러한 어떤 형제를 돌보고 이해하고 저 사람 약하니까 내가 좀 더 경건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한 발 먼저 가게 하셨구나 손잡고 끌어주고 이런 여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건이 형제의 우애를 만나지 않으면 혼자 독야청청해가지고 폭력이 되고 경건이 형제의 우애를 만나면 다른 사람을 끌어줘서 함께 다 레벨업이 되는 거죠 믿음의 독불장구는 없는데 내가 경건하고 내가 믿음 있고 난 이 정도 참았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냥 고행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도구로 사용이 돼야 된다 에이멘 그래서 저희가 진검다리 성경이 같이 걸어갈 수 있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러면서 마지막 계단이 사랑의 계단인 거예요 그렇게 그 형제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사랑 믿음의 가장 완성된 위에 있는 계단의 완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의 우애라고 하는 게 바개도 될 수가 있고 그냥 어떤 진짜 우정이 될 수도 있고 좋지만 유사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형제의 우애의 차원에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게 물론 그것만 해도 잘한다고 주님 박수를 치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물으실 때는 요한의 아들 시문아 네가 나를 아가페오 하느냐 신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에게는 그 사랑이 없으니까 인간의 최고의 사랑이 우정이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스토르게는 부모와의 관계가 아니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우정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는 필레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다시 아가페오 하느냐 나는 필레오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네가 필레오 하느냐 했을 때 내가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세 번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죠 예수님은 수준은 아가페오라고 하셨고 눈높이는 필레오로 낮춰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 우위에까지만 해도 주님은 참 잘했다 너의 최선이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거기서 머물러선 안 되고 왜 여덟 가지 마지막 신의 성품에 이르는 계단이라고 했을 때 신의 성품의 완성품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사랑까지 나아가는 건 목적지는 분명해야 될 것 같으니까 형제 우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유사품에서 나도 사랑하고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닮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그 사랑은 보여지는 거고 만질 수 있는 거고 같이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같이 우리가 알아가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우리도 같이 닮아가고 있으면서 적용하면서 이 책은 보면서 그냥 적용을 하루에 하나씩만 해갈 수 있는 모습만 있어도 소그룹에서도 많이 그렇게 같이 올라갈 수 있겠네요 소그룹에서도 이걸 하나하나 자녀들을 위한 학교도 굉장히 좋고요 이게 성품이 성품 훈련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 에필로그 이렇게 썼습니다 신의 성품의 여덟 가지 계단이 사랑으로 끝났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제가 책은 끝이 났지만 이제 진짜 신의 성품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보여주는 게 누군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 사실 목사님이 지금 유학을 간 게 몇 살 때 간 거였죠 목사님이 그때 한국 나이 스물일곱이었죠 스물일곱이죠 쉽게 말하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가신 거잖아요 제가 우리들이 스무살 때 같은 학년으로 1학년에 들어갔어요 우리들이 같이 스무살 때 1학년이 됐는데 저는 스물일곱 살 때 2학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유학을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헤어졌어요 그때 헤어지고 우리가 그 후에 자주 만난 적이 있나요 못 만나죠 20년 동안 20년 동안 못 만나죠 제가 미국에 한번 초청을 했는데 청소년들 사역해야 된다고 못 온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스물일곱 살 때 헤어지고 또 학교 다닐 때도 사실은 노는 서재가 다르고 광장이 달라서 약간의 만남도 깊이는 못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친해진 이유가 어느 날 20년 만에 메시지가 온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그 메시지에 제가 번개탄 사역 하고 있을 때 뭐라고 메시지가 왔냐면 친구야 친구 있다는 게 뭔지 보여줄게 보내봐 기도 제목이 뭐야 하는 사역이 뭐야 그리고 그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때 뜬금없이 그 페이스북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도 좀 와 이렇게 하면서 다음 세상을 하는 나에게 응원을 해줬고 그러다가 한국에 딱 나와서 목회 시작하자마자 친구가 있는 건 이런 거야 그러면서 같이 번개탄 사역을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많이 커지고 또 이렇게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고 하다가 어느 날 우리 친구 이무염 목사님을 이렇게 사역을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과 친구 중에 이무염 목사님이 가장 사역과 목회자다운 목회를 하고 있다 이게 꽉 와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미국에 와서 말씀을 우리가 좀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배신당하고 안 오시고 제가 까이고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늦게 말하지만 더 감동받았어요 그때 그때 가졌어야 되는데 출연회를 해야 돼가지고 친구야 내가 일찍 출연회를 신청해서 야민국의 청소년들이 이때 아니면 말씀 못 들어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 나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또 목사님으로 인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못 갔지만 근데 정말 그런 말 한마디 글 하나가 이 신의 성품을 읽으신 분들이 읽은 거로 책 좋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맞다 이제 그렇다면 나도 사랑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연습 우애의 계단의 연습 이런 걸 하나씩 연습하면서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사랑하는 건 사랑한다고 또 도울 수 있는 작은 것들은 몸과 마음과 물질로 도우면서 같이 간다면 진짜 어느 날 우리가 눈을 떠보면 애쓰지 않았는데 신의 성품에 조금 더 가까이 가 있는 그런 어떻게 이 책을 이번에 완성하고 세상에 딱 나왔잖아요 딱 나오고 나니까 목사님 안에 오는 마음들 어떤 마음들이 좀 있던가요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정말 우리 주님도 그걸 원하시죠 주님도 그걸 원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근데 정말 이 책이 많이 팔리는 건 그런 건 있잖아요 이 책이 오해하시면 이 책이 많이 팔렸다고 목사님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인쇄에 들어오는 100% 외국인 근로자 사이겠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전혀 달라지는 게 아니고 또 세상 작가들은 책이 많이 팔리면 그걸로 유명해지고 생활이 좋아지지만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 책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책이 많이 팔린다는 건 천명 읽으면 천명이 신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고 만명 십만명 그들이 신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니까 주님과 닮은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늘어나는 거니까 축구 꿈나무가 많아요 축구 국가대표가 잘하는 것처럼 믿음의 꿈나무들이 이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짜 많이 많이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 방송국이니까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님들 이 신의 성품 책도 한번 기도해달라고 말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의 성품의 같이 더 알아가자고 한마디 고민해 말씀해 주시죠 우리 귀한 자리 나와서 이렇게 장을 마련해 준 우리 친구 이무현 목사님께 다시 한 번 의리에 감사드리고 만약에 이렇게 나와서 했는데도 이렇게 책이 안 팔리면 다 친구의 잘못이라고 저는 이렇게 뒤집어 씌울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고 만약 많이 팔리면 모든 것이 친구의 덕이라고 공을 돌릴 준비도 되어 있는데 우리 이렇게 편합니다. 편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를 부모가 부모의 지식 가지고 키워내면 부모를 능가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청직이라는 것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분명히 우리가 일단 기억을 하고 그렇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주입되어져야 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나갔을 때 모든 분야의 탁월성을 나타내는 사람은 이거는 일반 책에 나오는 거지만 크리스찬 북이 아니라도 모든 분야의 제일 탁월한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이 성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세상에서도 일반적인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장착이 되어진다면 그건 복음을 정말 선포하는 삶이 아니라 보여주는 삶이 되게 되고 영어로 declaration 복음은 선포가 아니라 demonstration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성품으로 장착시켜 놓으면 세상 어디를 가도 일반 기업이나 일반 어디라도 아마 가장 눈에 띄는 탁월한 인품과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그들은 인품으로 볼 거잖아요. 성품으로 볼 거고 멋지게 세상에 내어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작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배워나가는 것 이 말했듯이 하루아침에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너 이 성품 다 갖추었냐 안 물으실 거고 성경에서 히브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냐 주님은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너 이거 천 번 미끄러져도 천 한 번째 또 올라서 이 성품을 네 몸에 정말 장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냐 그건 물으실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 또 우리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이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져 내릴 때까지 이 경주를 계속 끝까지 경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보금 8장 7절에 써 있는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빨리 올라갈 수 있지만 내가 보금에 나오죠. 내가 보금. 내가 보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빨리 올라갈 수 있지만 건강은 점점 안 좋아진다. 맞아요. 계단을 이용하면 좀 느리게 갈 수는 있지만 올라갈수록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은 알면 알수록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실전하면 실전할수록 영혼의 믿음의 건강은 더 좋아진다는 거. 이거 진짜 잊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최병랑 목사님은 신의 성품 이후에 좋은 믿음의 책들도 계속 써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번개탄 TV 지금 네 번째세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지금 번개탄 TV 어떤가요? 열심히 잘 가고 있나요? 저는 번개탄 TV가 정말 감동입니다. 정말 감동이고 저는 여러 번 설교하고 다닐 때도 번개탄 얘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변함없이 번개탄 우리 이무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우리 스태프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이잖아요. 방송 사획이라고 하는 게 정말 뒤에서 하는 사획이고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지구력 가지고 이분들은 성품이 필요 없어요. 이미 절제하고 있고 이미 인내하고 있고 이미 연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끝까지 하면 멋지게 올 때마다 새로워지고 올 때마다 더 깊어지고 이무현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뵐 때마다 아 지금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올 때 여기까지겠지 하고 왔는데 와보면은 또 두 발 세 발 더 나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열어주셨다고 늘 앞으로 나가는 그 모습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보다 앞서 가지만 또 우리 임목사님과 번개탄 앞서의 하나님이 가시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가면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멋질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힘들고 어렵다 말하지만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강남중앙친외교회와 또 최병랑 목사님의 사역 또 우리 번개탄 TV의 사역 모든 이들의 사역이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제자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또 시간 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 책 때 다시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최병랑 목사님의 신의 성품이었습니다. 뭐 구매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기도하시면서 교회와 가정과 삶의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어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 많이 많이 확인해 주시고요.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